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훈성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24일입니까 오늘? 10월 24일 저녁 7시 4분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촐하게 유료방송 없이 일단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사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오늘은 원래 목요일날 또 계속하다가 오늘은 수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중에 시간이 바뀌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MJ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J입니다. MJ님께서 얼굴이 안 좋으셔서 요새 주식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 좋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은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왜냐하면 뉴스를 틀으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중국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안 좋고. 그런데 저는 중국하고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안 좋은 게 한국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빠지기로는 홍콩이랑 중국이 워낙 이미 많이 빠져놓은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정부의 어떤 부양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비치면서 그러긴 했었는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이번에 내비쳤던 그런 부양의지들. 그중에 개인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감면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개인소득세 저희가 하듯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런 걸 돌려주는 것들. 뭐 이제 그런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제 공제받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됐어요.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시중에 돈지는 나온지 발표가 된지. 그런데 월요일날 갑자기 뭐 그거를 얘기하면서 막 다들 많이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장이 결국에는 많이 오르고 어떤 빌미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장이 오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에는 다들 좀 장밋빈 족망을 폈죠. 뭐 이제 중국이 드디어 반등 시그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화요일부터 우수수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고. 월요일날 심지어 한국은 반등도 못했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반등도 못했고 지금 한국은 같이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이 뭐 매수 기회이냐. 그런데 그냥 심리적으로 보고. 이제 그냥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투자 책 같은 거는 조금 멀리하시고. 역발상? 왜냐하면 역발상 투자 같은 책을 읽으면 순간적으로 그런 걸 찾게 돼요. 그럼 굉장히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책은 조금 멀리하시고. 이제 가치 투자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것들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경. 한국경제TV하고 지금. 제가 이제 콜라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라고 이제. 뭘 자격증 시험도 있고. 해외 컨텐츠를 담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첫 세미나를 이번 주 토요일날 잡았어요. 그 와우파라고 하는 그 한경 내에 있는 와우파라는 어떤 특별한 강의장에서. 네. 일단 지금 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토요일날 10시에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나 뭐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다들 뭐. 첫 세미나를. 다들 뭐. 질문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언제. 지금 사야 되냐. 얼마나 더 빠질 거냐 내지는. 그 뭐. 개별 종목 쪽으로도. 뭐 뻔할 거 아닙니까. 아마존 뭐 애플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다 물어보고. 근데.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약간의 뭐. 센티먼트가 약간의 그.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거. 특히 뭐 지정학들이 있을 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 갖고. 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뭐 좀 아까도 얘기했지. 뭐 사담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넷플릭스가 신적이 잘 나온 거. 그러니까요. 그것 좀 얘기했었어요. 장을. 장의 반등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최근도 아니죠. 조금 됐지만. 미국 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들이. 팡주식이라고 하는. 뭐 IT 기업들. 뭐 이런 데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래서 뭐 과거에도 조금 장이. 뭐 이제 그 침체되고 이러면은. 이런 주도주들의 실적이 반등되면서. 굉장히 뭐 장이 급등하겠고. 반등을 하고. 뭐 이제 급반전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넷플릭스가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엄청나왔죠. 예상보다도 훨씬 잘 나오고. 좀 서프라이즈였었는데도. 어. 장이. 장이 반등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은.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어떤 불안감이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선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가지고 가야 될 것과.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회고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당분간은. 11월 20일 날. 20일이죠. G20. 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협상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조금 다르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물밑작업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둘은 정말 악순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G20에서 만나는 둘의 모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협상을 다 해놓고. 그런 종결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 협상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중미 무역전쟁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무슨 트럼프의 정치쇼. 하나로만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이 이제 뭐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무역전쟁이 굉장히 길었고. 지금에 보이는 어떤 양상들은. 트럼프가 중간선거도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그거 하나뿐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미국이 과거에 이제 소련이랑 일본 죽이기에 했던.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한테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지금은 저 중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기가 쉽겠다. 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처럼. 뭐 중국에서 부양 의지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큰 하락세보다는. 지금 계속되는 어떤 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좀 하락을 조금 하더라도. 안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또 미국 증시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또 오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나마 잘 버텼었는데. 최근에 몇 번 흔들리긴 했지만. 급격하게 뭐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거나. 경제 지표가 안 좋거나.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또 분명히.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된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면서. 또 장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을 제가 매원 체크하면 저희가 한 5천에서 1만 명 정도가 저희 방송을 듣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의 제목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해도 꼭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아니어도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지금 전 세계 증시나 어떤 경제가 다 미국이 주도하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 듣고 들어서 이제 약간 본인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1만 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1만 명이 이렇게 방송을 들을 정도로 해외 주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지만 소수 몇 명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시면서 지금 대다수의 한국 주식을 대부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한국, 미국, 중국이라고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보면 대다수가 한국인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제일 안 좋을 것 같다 얘기한 것도 통화도 그렇고. 워낙 그렇게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지만 더군다나 지금 솔직히 또 11월 달에 억지로 지금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도 지금 카드를 만짝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사자내니 또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거고. 솔직한 얘기를 지금 뭐 우리의 경제가 좋아서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라도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한다지만 한국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안 사거나 지금. 그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주식들을 선별하는 거 좋아요. 해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국내 주식만 갖고 있는 100% 그냥 한국 주식만 포털을 완전 짜신 분들은 물론 저희가 한국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면은 어쨌거나 중국 죽이기라는 문제를 접어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흙고 갈 수 있고 이 상황을.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어쨌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 좀 터지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케이스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더 빨리 어떤 뭐 홍콩 위아나 아니면 뭐 홍콩 달러 아니면 미국 달러로 약간의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될지. 지금은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전세계 증시로 봤을 때 중국 증시도 상승을 한다는 뭐 100을 놓고 봤을 때 상승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이제 하락 가능성이나. 추가 하락. 네. 뭐 이제 박스권 횡보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뭐 무슨 어떤 남북 경협주라든지 어떤 테마 같은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물렸을 경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한 번 도는 거 있잖아요. 테마성으로.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고평가되어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 심리에 다 내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종목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 번 쫙 보고 이게 정말 어떤 뭐 누가 카더라 하는 소문에 의해서 산 건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앞으로 나올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장세에는. 그리고 그런 소문이 항상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이 막 떨어지고 이 종목이 10%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에서는 더 폭락할 수도 있고 상승보다는 폭락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얼마나 이제 마이너스 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감하게 손전하는 그런 좀 결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말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가기로 생각을 했다. 장기 투자로 난 생각을 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굳이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일등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그것도 이제 올해 한 20%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종목을 찍기보다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좋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이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이면 이거는 계속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좀 힘들고 자신이 항상 어떤 섹터 어떤 분야에 확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쪽인데 전기자동차 그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배터리 설비라든지 저는 그런 쪽에 조금 확신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그 칩 같은 거 미국의 NXP라든지 그런 회사들 그런 데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2020년대부터 이제 막 다 양산이 되고 내연기관차는 나오지 않고 점점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알아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당장 전기자동차 볼 수 없고 중미 무역전쟁이 너무 확산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은 전기자동차 결국에는 상용화될 거는 좀 눈앞에 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관련된 주식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됐어요. 국내 주식은 그거 관련된 주식들은 시장에서 소외됐어요. 그래서 많이 저도 떨어져서 하락이 많이 되어서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물론 이제 매일 매일 그 마이너스나 손실된 금액을 보면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여력이 조금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을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선별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매번 똑같은 공식이 항상 먹히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큰 돈을 벌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전략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좀 현금을 보유를 하는 버릇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이번에 교훈을 좀 얻어서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현금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뒤처져 있고 수익이 나지 않고 뭔가 내가 지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큰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넣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금으로 넣자니 정기예금 1년 해봤자 2%도 안 되고. 그렇죠. CMA 넣자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CMA 같은 데, MMF, 안전한 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다 떨어지고 이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그냥 그 현금을 CMA나 이런 데 제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CMA가 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대충 갑자기 궁금해져는데. 2%가 안 돼요. 1.78%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가 조금 나은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새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적금 이런 거 드는데. 어, 글쎄요? 한 1개월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넣어봤자 뭐 얼마 되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지마서도 카카오 적금은 또 재미있는 게 적금 내역에 딱 들어가면 일별로 내가 얼마 수익 나고 있는지 7천 원, 8천 원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해지하면 얼마인지. 알지. 그래도 그런 재미... 이거 시계 올라가되지 올라가요. 1원, 2원, 3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좋네.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애들한테 좋은데 애들한테? 네, 제 생각에는 좀 현금을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는 버릇을 지금부터라도 갖고 가자.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상승, 대세 상승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대세 상승장에서는 근데 그 판단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굉장히 조금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현금은 그래도 항상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 보면. 일단은 제일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적절한 선에서 매도하고 이익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손전하는 거, 그다음에 또 더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현금화시키는 건데 글쎄요. 사실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시킨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렇죠. 일단은 사실 이제 솔직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물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진짜 사서 물리는 게 차이 나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 자금이 진짜로 오래 묵혀둬도 상관없는 자금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순수한 돈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없어도 되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나가는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11월 3일 날 저희가 모 증권사의 지점 세미나인데 저희가 나가서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토크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엠제이께서 디즈니의 주식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저한테 이제 한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계세요. 이미 디즈니 왜 안 빠지냐. 디즈니는. 디즈니는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디즈니는 사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못 갔죠. 장에 장에 상승돼. 장년부터 못 갔으니까. 못 갔죠. 작년에 미국장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즈니가 실적이 안 나와서 못 갔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근데 실적은 계속 잘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고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갔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당연히 조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게 맞고 당연히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디즈니는 한 2년 전부터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왔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디즈니가 2019년도에 훌루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진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신감을 피적했죠. 2019년도 말. 급하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실은 대표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그 시장에서 디즈니가 들어가자마자 어느 정도의 구독자를 뺏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사랑 디즈니랑 합병을 하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 부분의 매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케이블의 비중은 어느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과거 2년 정도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거는 케이블 쪽의 비중이잖아요. 너무 높다. ESPN 쪽의 매출 비중이 40몇 프로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폭스를 인수를 하면은 그 비중이 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플러스 알파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외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하지만 디즈니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믿고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저 같은 투자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디즈니는 기존의 매출 비중 구조 저는 옛날부터 제가 세미나 같은 거 하면 항상 하던 말이었는데 저는 스튜디오 부문 그러니까 디즈니가 요새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스튜디오 부분이니까 스튜디오 부분 영화 만드는 스튜디오 부분이 빨리 매출이 성장을 해서 ESPN이 40%가 넘는데 스튜디오는 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40%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ESPN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로 스튜디오 부문이 성장을 해서 그극히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영화를 100편 200편씩 찍는 게 아니라 1년에 고작 해봐야 한 10개 12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못해도 80% 이상은 성공을 한다는 게 얘네의 성공 비결인데 어쨌든 자기네가 스튜디오에서 부문에서 영화를 계속 찍어내서 이 비중을 조절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ESPN이 성장을 안 한다고 해도 워낙 큰 파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폭스를 인수를 하면서 스튜디오 부문이 커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 매출 비중이 조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ESPN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캐시카우가 그러니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못해도 20%씩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매출에 대한 비여도가 커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부문별로 비중이 조절이 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52주 고가에서 보면 거의 52주 고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렇죠. 122불이 얘네 최고점. 역사가 최고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20다로 넘어가면 확 불굳는 물론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120, 122불을 넘으면 분명히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떠났던 투자자들도 ESPN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해결됐나? 이러면서 그런데 폭스 인수하면서 워낙 거론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가 또 안 빠지는 거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폭락이 온다. 주식 몇십 퍼센트에 빠지고 이런다. 디즈니는 그럼 80불 정도까지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죠. 오 무조건. 80불은. 물론 80달러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달러가 깨진다거나 그렇죠. 100달러가 깨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까 현금화 시키자 지금 상황이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디즈니만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져가야 될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져가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보유를 하셔야겠고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117불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신고가가 122불 곧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장 상황에서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 당연히 주목이 시장의 주목이 되겠지만 그거를 뚫고 확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원동력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추가 매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어쨌거나 저희가 워낙 디즈니를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MJ가 약간 내다본 거죠. 멀리. 과외 미래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지금 11월 3일 됐는데 디즈니가 제일 못 가요. 주가 진짜 폭락하고 빌빌 긴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목 중에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제일 잘 버티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나 이렇게 선전을 할 줄 몰라서 솔직히. 근데 어쨌거나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으로 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선별할 주식 중에서 이건 가져갈 주식이다. 버릴 주식이 아니고. 사실 저도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그 기준이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 MJ께서 아직 애가 없지만 만약에 집에 애가 있다고 해도 애한테도 줄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사실은 디즈니가 이제 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하는 이야기 중에 뭐 그 혜자가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혜자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즈캔디가 제일 유명하죠. 워렌 버핏의 시즈캔디 투자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이 사탕은 단순히 그냥 사탕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그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면서 선물을 할 때 시즈캔디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눈깔 사탕을 줄 거냐 같은 사탕이면서도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청혼할 때 티파니 브랜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혜자면에 있어서는 확고해요. 사실은 그잖아요. 디즈니가 우리가 제 나이 또레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디즈니 처음에 영화 볼 때 나오는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성 나오면서 음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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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거든요. 제가 주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예요. 계속 제 인생 모든 구간에 있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화를 줬던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첫 로고가 그거였거든요. 디즈니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디즈니랜드 가서 그걸 또 경험을 하고 그 순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심어져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추억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갑자기 생겨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 면에서는 디즈니가 해자를 확고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무서운 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988 이런 것처럼 그냥 추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그거 좋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입던 닉스 뭐 뭐 보이런던 심하게는 뭐 겟뉴즈드 뭐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드 뭐 이런 청바지들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보이런던은 누가 샀는지 요새 뭐 막 나오기 시작한 이지만은 뭐 닉스 겟뉴즈드 마리떼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추억이에요. 그냥 아 예전에 그냥 그런 옷들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지 비싸기도 했었고 뭐 예뻤는데 뭐 그런 추억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추억이기도 하고 충동소가 충성도 아직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또 거기에 빠져서 그들도 또 추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즈니의 강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만약에 2011년도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글쎄 성장이 얼마나 더 되겠어. 계속 주가가 올랐다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처럼 하지만 한 2년 정도 박스권 행보를 하고 굉장히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좋게 폭스 인수 폭스사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료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폭스와의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두 회사의 어떤 협력관계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하면은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큰 회사다. 일단은 디즈니 얘기는 더 추가적인 얘기는 11월 3일 날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이 토크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저는 뭐 디즈니 주권이 새겨져 있는 티를 또 반팔인데 반팔인데 입을 수 있는 그걸 티를 입고 올 거니까 한번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환경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월 구독 회원 서비스라는 걸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그날그날 시황도 그 다음에 배당주도 찍어드리고 또 살만한 종목들 찍어드리니까 단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유니버스 50이라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해서 약간 짧게 짧게 볼 수 있는 종목도 저희가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제가 오늘 무료지만 제가 월 회비를 받고 현재 시작한 지 지금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제가 오늘 첫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아까 갑자기 또 캔디 말씀하셔가지고 허시가 올라왔어요. 허시가 허시 초콜릿 저는 뭐 정말 죽습니다. 허시 초콜릿 초콜릿만 보면 저 초콜릿 정말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초콜릿이 그런 효과 있죠. 약간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근데 우리 MJ는 싫어하잖아요. 아니 저 단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다만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해 하려고 하면서 이제 나는 저기 지금 우유 먹고 있잖아요. 네네. 초콜릿 아니잖아요. 이게 다 거기에 이제 일환이에요. 사실 저는 그 로이스 초콜릿 뭐 이런 거 뭐 난리 납니다. 집에도 초콜릿 엄청 많고요. 사실 이제 허시가 실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또 이게 그 필수 소비제 쪽은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제가 항상 크라프트 하인드를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케찹을 갑자기 뭐 우리 갑자기 뭐 MJ께서 뭐 연봉이 두 배 올랐다 그래서 뭐 갑자기 케찹을 두 배 먹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회사 잘랐다고 해서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하나 먹던 뭐 케찹을 또 그것까지 줄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그만하게 가는데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도 저희가 케찹을 줄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경기 방어주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뭐 지금 그렇게 관심이 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허시도 이제 비슷한 건데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게임 중에 먹을 만한 과자 같은 걸 출시하면서 약간의 그 라인업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회사를 계속 인수하면서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다양한 스낵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온라인 판매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이커머스 쪽으로 사실 이제 월마트가 주가가 살아난 것도 아마존이 깨지다가 사실 온라인 판매를 올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나이키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나와주면서 약간 이제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해서 추천을 드려요. 뭐냐면 하나는 이런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사실 부정적으로 가다가 약간의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 아니면 기존에 긍정적이었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컨비션 바이처럼 아니면 확신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다 현재 충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허시는 지금 일반적으로 전문가 분들도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허시는 괜찮아 보인다. 허시의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현재 심볼은요. HSY예요. HSY. HSY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잠깐만요. 글자가 작아서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는 뭐 107달러 부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는 이미 이제 손절가까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손절가까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손절을 말씀드리냐면 허시처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S&P 5 대용주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거운 주식들은 사실 뭐 애플 같은 건 손절을 뭐하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약간의 시장을 좀 멀리 떠나 있고 감망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은 저희가 이미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현재가 107달러인데 102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렇게 좀 제가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해갖고 어떤 약간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 실적이 계산될 만한 내용이 나온 기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서 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할 거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거고 이게 이제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오늘자에 허시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뭐 제가 딱 배당 좋은 배당주 배당주 제가 또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거까지는 무료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싫어하셔가지고 일단 허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시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큰 돈이 아니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허시 초콜릿은 대부분 아시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 나온 것도 하나 있는데 어제 나온 자료까지 제가 오늘 저희가 그 아까 MJ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장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런 날에도 사실 뭐 유료하는 걸 좀 너무 좀 비인간장 아닙니까? 솔직히 안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이건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이건 처음 보는 기업인데 프레시 패트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FRPT 심벌이 FRPT입니다. FRPT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큰 기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이더라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슈가 있으면 다룰 거기 때문에 프레시 패트는요. 패트 아시잖아요. 애완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개, 고양이한테 음식을 그러니까 사실 개 음식이죠. 개 사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뭐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애완동물 사료 중에 천연 과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개 건강을 위해서 너무 지방이 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쪽 그쪽 이 시장이 이미 많이 커졌지만 저는 앞으로도 애완동물 시장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한국도 1인 가구 2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많이 생각하고요.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이 자식이 또 제법 뭐 딸기 귤 배 이런 거 좋아요. 난 개가 이런 걸 또 먹는다는데 망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 이런 거 안 먹고 망고 오이 이런 거 안 먹어 당근 당근 이런 건 안 먹고 무화과 이런 거만 먹고 웃기지만 그런데 포도도 저기 유기농 포도만 먹고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웃기는 짱뽕이다. 그러니까 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아까 정말 좋은 지적하셨어요. 우리 MJ께서 지금 애완동물 산업이 한국은 물론 개를 버린다 지금 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전세계적으로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 명 혼자 살고 있는 그게 가족의 가족 개가 그렇죠. 당연히 너무 외로움을 같이 달래주는 친구니까 3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30 한 39달러 4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적가는 36달러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해주세요. 이건 이제 다시 한 번 심벌을 말씀드리면 FRPT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 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환경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오는 자료 중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유료방송 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우리 MG께서 물론 좋은 종목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또 너무나 그동안 다 아는 기업만 얘기했잖아요. 약간의 신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제가 이렇게 물론 저도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프레시피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프레시피트처럼 약간의 이렇게 좀 괜찮은 기업들은 이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만 한번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허시는 워낙 많이 알니까 일단 좀 뭐 가실 수 있게 보시면 좋고 특히 그냥 초콜릿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지금 정말 다양하게 지금 그렇죠.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과거에 얼마 전에 나왔던 펩시콜라 실적이 좋아졌던 것도 펩시콜라가 음료가 많이 팔린 게 아니고 관련했던 스낵들이 팔려갖고 실적이 좋아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을 제가 방송에 아침에 나가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디즈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실제 매출이 불편한 거 들어가면 안 틀리잖아요. 그렇죠. 걔는 디즈니랜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매출 구성을 딱 보셔야 돼요. 어디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어디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극장 가서 마블 영화 잘 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알고 봤던 이거 무조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마블 영화가 잘 되는 게 당연히 디즈니 매출이나 주식가와는 상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뇌와 부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 영화 부문 스튜디오 부문이 20%밖에 안 되고 그중에 마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을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MDA께 질문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거나 한국은 미국보다는 적어도 미국보다는 중국의 연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사실 더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중국하고 홍콩을 따로 떼서 어떻게 더 시장을 구분한다고 그럽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률? 사실 홍콩인도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급반등할 때 홍콩이 크게 급반등하지 못하고 중국이 하락할 때 홍콩도 같이 하락해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일단 중국 종목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안 좋은 중국의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받고 중국에 상승할 때 크게 상승 못하고 그런 것들이 기관이 있는데 방어막 역할을 할 수가 없을까요? 글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 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홍콩 자체가 중국의 중국이랑은 조금 뭐랄까 양국 일국 양체제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조금 제도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홍콩이 당연히 나라가 아니니까 중국이니까 중앙은행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근데 홍콩 달러는 달러랑 패그가 되어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얘네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근데 중국처럼 한 나라처럼 중앙은행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홍콩이 그래서 홍콩이 중국보다 중국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월요일 같이 중국 폭등해가지고 200개 이상 종목이 상한가치고 이럴 때 그렇게 그렇게 같이 신나게 파티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어쨌거나 사실은 중국의 중국이 제일 위에서 이렇게 연향력을 생산하는 제일 큰 힘으로 보면 시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최근에 뭐 그런 루머들도 있으니까요 시장이 너무 최근에 하락되어 있고 중국이 그런 모습 중국이 너무 정부가 증권시장을 챙기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상장사들 상대로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뭐 이제 자식이 투자로 살 수도 있겠고 그럼 기업한테 그걸 얘기해요? 국가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은데 그런 소문도 돌긴 하더라고요 장에 확실하진 모르죠 사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도 장 막 크게 급등할 때도 많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예전에 2015년도에 장 완전히 폭락할 때 이제 증권사들 상대로 주식 사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하긴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을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2015년도 경험으로 봐도 그게 그렇게 크게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5년도에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크 제도 도입했을 때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투자 심리라는 게 그걸로 하나의 도화선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자구책이 나오겠죠 혹시 그 예전에 한번 장이 좋았다가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한번 또 그게 사실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신용 막 쓰는 거죠 네 지금도 엄청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엄청 많이 아 누르고 있네요 나와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리는 있어요 주식담보대출 당연히 이제 뭐 주가 폭락하면 반대매매 나오고 이러면서 더 폭락 부추기고 말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좀 과도한 걱정들이 많이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지방정부대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버블이 터진다고 하면 버블이 형성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부도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대출 지방정부대출 문제도 몇 년 됐어요 2011년도 예전에 저희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리징투자증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문제가 막 되면서 제가 막 두꺼운 막 그거를 막 번역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생을 기억합니다 그때 문제 뭐 심각했죠 지방정부에서 도로 다 깔아놨는데 쓰지도 않는다 그거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제가 한 번은 택시 잘못 타서 고속도로도 나갔는데 백도를 했으니까 그냥 고속도로에서요? 그냥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개선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 중국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중국주식 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에 제가 녹음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장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제가 그 우리 잠깐 아까 리딩 투자님 거라는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저하고 MJ 그 다음에 또 MJ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희가 같은 리딩 투자 증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딩 투자 증권은 국내에서 작은 회사지만 해외 주식을 제일 먼저 했던 회사고 약간 성부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좀 해외 쪽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다 리딩 투자 증권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하나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MJ께서 또 시험을 친히 보신다고 저희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을 본다고 하셔서 제가 책을 들었는데 책 두께가 어때요 아우 진짜 너무 무거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방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이 좀 많죠 그래서 일단 아니 절대 우리 MJ는 그냥 뭐 100점? 어쩌다 이제 하나 잘못 쓸 수 있잖아요 밀리거나 오늘부터 열공 하려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을 볼 거니까 12월 1일 날 아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조금 나아진 좀 기대해볼게요 저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